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거 드세요 와 품빌 일자리 와 이거 진짜 나오고 있는건데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드디어 바비노기를 한지 18년 만에 바비노기로부터 정식으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저희 넥슨 광고주님 넥슨 광고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채널 광장인데 자 찾아올까요? 전컨이라는 친구 앞에 있습니다 저분이신가?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엔젤스 순당무입니다 전 모든 게임을 잘해가지고 이번에 마비노기도 좀 잘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게임을 잘한다고요?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채팅에서 물음표가 올라오고 갈고리가 막 띄어지거든요 잘한다고 하면은 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 아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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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말 좀 봐주실래요? 네? 아 아 아 아 자 일단 제 옆에 오시고요 네 제 옆에 오시고 펫은 잠깐 넣어주세요 펫을? 그 분은 제가 아니에요 택시 부분이신데요 아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혜진입니다 우와 우와 혜진입니다 혜진이면 그 자체로 끝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불로니 퀘스트 지금 나오신 것들은 천천히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퀘트로 가가지고 잃어버린 목걸이? 자 잠깐 V키 누르면 날 수 있어요 V키 눌러보세요 V키 눌러보세요 V키 눌러보세요 와 뭐야 어 날 수 있을텐데 받으셨으면 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위로밖에 안 가요 위로 왜 위로만 가세요 위로 오세요 위로밖에 안 가요 위로 위로밖에 안 가요 이쁜거 없나요? 다른 이쁜거요? 잠깐만요 어 뭐야 나 못 얻었어 자 진정하세요 고인물 구역입니다 지나가는 유비를 참지 못해요 여기 어 소면에 남기단거야 지금 되게 웃긴게 혜진님은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모습이 완전 다르세요 지금 네 맞아요 두 분도 혹시 요리 좀 자신 있으신가요 약간? 아 당연하죠 네 클릭 클릭 잘할 자신 있습니다 요리를 한번 해볼건데 네 고인물 분들한테 이제 딸기 우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각자 4개씩 다 오세요 자 저 근데 젖소가 대전 신청하기가 있는데요? 저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거 아닙니다 아시겠죠? 하나 더 짜볼까나? 유저 아니야 유저? 아 유저야? 아니 이 사람들 왜 저인척해? 빨리 죄송하다 가세요 빨리 죄송하다 가세요 아 여긴가요? 앉으셔서 덕담 덕담 한마디 넣어주시죠 덕담?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자 정신이라고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것도 우와 와 풍경 일자리 드릴 와 이거 진짜 나오고 있는거네 이거 아니요 눌러도 돼요? 안돼 와 먹을 것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아니 재료가 아깝다라고 떼는데? 아 순당모님 제가 볼 때 이것도 능력이신거 같아요 진짜 요리에 재능이 있나요? 그 재능이 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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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쪽 쟤는 음악의 조예가 좀 깊으신가요 혹시 두 분? 아 저 상관하죠 네 우리 다 잘한데 저분은 다 잘한데 다 잘한게 없어요 네 왼쪽에 음표 뜬거 안 보이시다 역시 저 신문 이제 하고 계시고 순당모님 눌러주세요 어 나 저거 뭐야 어 잠깐만요 뭐야 어 뚱들였어 잠깐만 나 현실화가 됐는데 뭐야 이거 하하하하 오 대박 이쁘다 우와 다같이 하고 있어 신기하다 그 실수하시면 앞에 막 거미들이 보러 와요 보시면은 아 그러네 어 진짜요? 아 마지막 키 못 눌렀어 잘하시는거 맞죠 선생님 어 당연하죠 어 미친놈이 실려 보이시거든요 신들리 겹줄한테 신들갑다 하하하하 엄마 일단 악기 횟수를 좀 하겠습니다 악기 바닥에 떨고 싶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져도 되나요 혹시? 어디 사세요? 자 웬만하게 꿀맛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두 분 다 소감 말씀해주세요 한번 오랜만에 하니까 또 추억에 젖고 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사람들과 협동해서 하는 많은 콘텐츠들도 있고 추억 돋았습니다 재밌네요 아 일단 듣던 대로 자유도가 높아서 일단 요리도 재밌고 연주 다 같이 하는 것도 뭔가 낭만이 있고 캐릭터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맞아 귀여워 그리고 링크 마비넥스 들어가는 링크 들어가시면 이벤트가 있거든요 함께하면 완벽해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와 함께 넥스트로 누르시면은 선착순 3만명이라서 지금 이제 빨리 합정 판매로 빨리 해야 돼 친구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누적레벨 2만만 단성하시면 돼요 자 저도 오늘 두 분과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두 분 마비노기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면서 오늘 일단 마치면 될 거 같습니다 저 순당분님은 저 요리는 일단 안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제 일단 아 왜요?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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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